12시 전에만 써주시면 여러분들 보겸이가 이번 주에 크로크를 현실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릴게요 별풍선 자본주의가 됐어요 크로크를 세계로 들어왔어요 아 또 새끼들이 우리 기지에 조다 쳐들어 왔나봐요 보바리안 방어 실패 방어 실패 다 털렸네? 일단 상황 파악 좀 하죠 홀이 지금 8홀인가요? 8홀 토티만 해서 ㅈㄴ 지갑 전사도 방어 실패가 ㅈㄴ 떴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방벽이 진짜 여러분들 진격성에 나오는 담벽처럼 생겼어요 그니까 내가 보기 전에 애는 호그라이더만 들고 난 안에 that dead해볼 수 있는 거지 안에 지키려니 얘 혼자 있는 거야 그니까 얘 혼자 형이XX여 내가 너한테 얼마나 쳐먹었냐 내가 봐서 유치를 좀 더 방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치 모드가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풀방탈 내가 지금имсяク ROI 그 얘기를 줬나들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방어 타월을 줬나 쳐야 될 것 같아 방타월을... 다 1레벨 1밖에 안 되네 일단은 방타워를 다 할거예요 방어타워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냥 다 다져 이제 모르겠어 잠깐만 일단 풀방타워로 갈거에요 자 방어타워가.. 이게 다 방어타워들이군요 마우스 타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존나 깔게요 폭탄타워도 이렇게 설치하고 아철타워 나 타워를 다 건설 안했었네 이전 아처존으로 만들어서 사마처 3대장 정도 박격포 이럴때 하나 숨겨놔야겠다 박격포 뭉쳐 놓으면 안돼 번개 마법 왔기 때문에 맞아요 숨겨진 뇌전탑 말 그대로 숨겨놔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깔끔 내공포 이 새끼 돈 없어서 업그레이드 못하는거야? 와.. 돈이 없어? 업그레이드 달라고 해도? 굿잼이 있잖아요 뭐야? 돈도 하루에 한 번이야? 잠깐만요 이거 더 이상 그럼 안되는거에요? 돈을? 돈도 채우려면 저장소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왕마 빨리 현질을 해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구나 왕마이 웃게임이네 저장소 이거를 곧 저장소 얘를 더 지으라는 소리야? 넙 넙 왜 안되는거 아 결국 말에는 구려야되네요 자 방타로 더 올릴게요 방타 칠레까지 와 돈이 진짜 많이 먹네 파이풀 방타 이거 마법사 타원은 좀 딴 데로 배치할게요 이거 너무 이쪽에 두개 붙어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했지만 이쪽에다가 몰라놓을게요 됐습니다 마법사 타원 또 있네 여기? 그럼 좀 한 개 시켜놓죠 이쪽에다가 야 여러분들 이 업그레이드 된 타원은 부숴줘도 다시 내가 어차피 이 칠레벨 그대로 있는거죠 됐어 그러면은 아 근데 돈이 미치도 있어 지는 겁니다 사실 팩트 존나많이 쓰긴 해요 진짜로 다시 한번 나도 쿨쿨 하면서 하지만은 내가 약간 건파에 약간 예전에 항아리 크람 까는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은 오고 있어요 맞아요 현실의 포기 12만원에 몇 잼이죠? 14,000 잼? 나 2만 몇 잼 있었던거 같은데? 8불팡 다 만드는데도 지금 몇십 들어가네요? 얘들아 걱정하지마 형 믿어줘 형 믿어줘 최단기간에 시간이 아닌 오늘 13만원 뚜덕뚜덕 갈게 알았지? 잘 봐 알았지? 지켜봐줘 레전드 쓸테니까 알았어? 제발 날 믿어줘 보탁할게 근데 좀 후달리는건 사실 솔직히 좀 후달린다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가자! 바람방출기 이거 수천추는거 아닌가요? 어? 어? 아니 벌써? 오늘 X발 우발점 너무 현실 많이 하니까 우발점 구매력이 아 X발 아 승인 아 돈이 없는데 왜 결제가 됐지? 빠져나갔네 그새 잠깐만 나 캐시 충전 안했는데 이거 등록해놓으면은 그냥 내 등 바로 빠에가? 이거 완전 X발 숨겨진 내장탑도 그냥 숨겨놓아버리면 안돼 어디? 이상한 동네에다가? 존나 보담스럽네 자 불방타죠 불방타다 야 근데 X발 야 어떤 새끼 배치해 대구포를 여기 왜 3개나 배치되어 있냐 그렇지 뭐야 대포도 있었어? 존나 조그만 해가지고 이거 무슨 진짜 이 새끼도 업그레이드 해야되네 막걸리집 가면 주는 그 여러분들 쪽바람은 그거 있죠 그 고동 그것이 생겨가지고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얘도 역 아 아 박경포 존나 많네 여러분 지금 바로 불방타죠? 아 아 솔직히 후달려 얘들아 빠지는 거 같아 이거 아 X발 잔액 좀 없어라 X발 좀 떨어지는데 됐다고 잘했지 불방타지 더 있으면 X발진다 진짜 나 네? 꼬부는 더 많다고요? 대포 박경포 X발 야 대포가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황금 대포가 되어 있어 대포 또 있냐? 아 야 이거 클릭 알바 구한다 하나 눌렀기 때문에 내가 1개 있을 테니까 이거 클릭 알바 구한다 아 대포 X발 아 대포 X발 박경포랑 아 아 뭐야 아 진짜 뭐야 진짜 레전드 야 풀방타다 X발 됐다 됐다 야 바로 풀방타오다 아 아 아 아 아 씨 풀방타다 8월 훌방타다 이 정도면 애들 줌 먹는다 풀방타가 맞죠? 아즈타 어디? 아즈타 아즈타인데 어디여? 아 아 여기 숨어 있네 아 아 아 이 새끼 무기순경 이런 거 못 버렸냐? 맞혀? 여기 숨어있 누가 타고 있으래? 숨어있으래 아 업그레이드 존나 끝돌네 됐다 바로 풀방타 인정? 아 진짜 인정? 바로 풀방타 바로 풀방타 뭐? 뭐라고 씨발놈아? 폭타라고 함정들도 업그레이드 하라고 풀방타죠 학생회 풀방타죠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야 이거 내가 방어타워로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 볼 수 없을까요? 야 방어타워로서의 그걸 좀 보고싶은데 아니 누가 나한테 침략이 와줘? 보호막 빼라고요? 보호막 어떻게 빼줘? 오른쪽 위에 방패? 아 이거 너 최대로 올려놔 가만히 있으면? 나의 8월 풀방타의 클라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좀 쫄리니까 위치 좀만 그래도 여러분 하길진으로 좀 펼쳐놓을게 하길진 나는 최대한 펼쳐가지고 최대한 하나를 때리면 옆에 있는 데는 지원사격 맞는 그런 포지션이거든 보호막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들 뭐냐면 팔골에 풀 건물 업그레이드에 연구 업그레이드에 모든 거 싹 다 빙그라미 업그레이드 거기서 할게 없어요 폭탄 업그레이드랑 뒤져 추방 날린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가 있으면 이제 쳐들어 오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본론주 새끼들 양해를 좀 해야겠다 출발 좀 하면 돼 마사 아 아 아 아 자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안좋았어 방금판 역대로 게임 아 나 크로크로 들어가 보는데 와 저기 들어왔었네 아 내가 이겼네 뭐야 10일 전건데? 막은거 아니야? 공격이네 방황이네 뭐야 방어 실패했다고? 아니 심지어 고블린 167마리로 털렸어? 이 새끼 존나 아금야금 고블린으로 존나 들어오네 얘 안 맞고 뭐한거야 봐봐 대장은 쟤는 저것만 먹고 튄거야? 아 이게 이렇게 개 털린다고? 그러면은 아 배치도 문제이긴 하죠 아니 제발 배치좀 하자 배치복사 있잖아 아 진짜? 배 끼는거 있어? 존나 좋은 방법이 있었네 아 야 배치복사 어디서 하냐 하자 클래스 여러분 한 방에 방금 사는 거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9월 가고 클래스 들어가서 배치복사 했기 개투비시나 이발 형 아무 클래스 가서 8호짜리에 방문해서 위에 배치복사 하고 또 그거 하면 바로 그거 하고 바로 치면 돼 아 그래? 아니 개꿀이지 그 정도면은 그럼 클래스 가입 초대한 거 있었거든요 야 클로론이 아무도 없냐? 장로 야 얘 메톨이야 야 야 여기 초보자 클랜이잖아 아 애들 왜 이래 아싸 야 무슨 아처로 닭다리 뜯기 올라있냐 이거? 근데 뭐 하냐? 얘들아 8월 있냐? 야 8월만 채팅 줘 8월만 아 진짜 얘들아 제발 8월 없어? 여기 새끼 그레이시스 오 야 얘 얘 얘 얘 뭔가 좀 개념있다 얘 뭔가 너 됐다 대충 검토를 여기다 해서 아 이거 너무 도드라진다 아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박석이랑 대포 뒤쪽으로 좋아 삽 그 끝이네 됐다 이 형도 낸 거 같아 끈 끈 끈 어떻게 하냐? 나중에 형 구우려면 들어올게 꺼져 클랜성이 어딨나 여기다 클랜 한테 빠이 활을 복수하고 치기 빠이 오케이 건물 뽑는 데가 여기였나? 뭔가 좀 든든하게 좀 뽑아놔야 뭔가 드래곤도 좀 뽑아놓고 말 좀 풍성하게 뽑으라고 하지 마라 맞다 극생이 복수 돼? 문날받게 하는 새끼 하나 있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유닛이 없는데? 내가 얘한테 털린 거야? 얘한테?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호그장이나 먹어라 야 쟤 다 어디갔어? 호그한테 죽었어? 어디가 호해? 뭐야 거울루한테 다 죽었네? 나 지나 이거? 드래곤 죽음 X댄다 힐 힐 힐 드래곤 뭐야 방심했는데 나 맞다 힐 아 저 새끼들이 존나 쏘네 빨리 잡고 아니 안초 타워 때려야지 뭐 때리냐 어 이겼다 어 안파 안파 오 찔 뻔했어 힐 안 쓴다 졌다 아 장인의 집 개머리 졸라 멀리 해놨네 됐다 안파 오늘의 크로쿨도 정말 여러분 파랭만장 했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오자마자 마을 진짜 다 털려있고 처음에 풀방타 맞추고 나갔다 돌아왔는데도 다 털리고 이거 베껴가지고 그대로 한 다음에 애들 복수의 친구 아 다음 방송 때는 여러분들 고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압초퀸이랑 뽑아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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